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이 연월 논란입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죠. 북과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핵과 인권 문제, 이게 또 심각해졌다.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남북 대화가 단절된 게 우리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의 말을 들으면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대화가 단절됐다. 우리가 너무 강경하게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톤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래 오늘의 일까지 약 40년 동안 남북 적식자 회담하자. 남북 정상 회담하자. 불가침 조약 맺자. 공존 교류의 협력, 화해에 협력하자. 단계독 통일을 추구하자. 그렇게 해서 오로지 대화에 의한 통일만을 추구하자. 시종 일관.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비겁하지 않느냐. 남북 대화를 위해서 완전히 을처럼 매달리지 않느냐. 이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이런 비난까지 섰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비전형 장기수 무조건 돌려보내. 하게 되면 그냥 난파 공작원들을 그대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도 국군 포로나 강제 납북자는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고 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북한은 뭘 했느냐. 우리 모르게 핵 개발을 했어요. 핵 개발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서울 불바다라. 서울 잿더미 만들겠다. 백악관도 잿더미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놀래서 우리가 속았구나. 그러면 비핵화를 해라. 비핵화를 해야만 우리는 너희들 말을 듣겠다. 그래야 우리는 돈도 주고 뭐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원인이 그렇게 있는데 북한의 핵 개발을 해서 서울 불바다 공고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 우리도 비핵화를 해야만 하겠다 하는 거는 강경 정책이고 대화 단지라고 남으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페이스북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선제 타격, 요즘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핵무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오히려 평화를 해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전을 봐야 한다는 얘기시죠? 이전에 6.25 남칭하지 않았습니까? 1, 2.1 청와대 기습하지 않았습니까? 아웅산 테러로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천안한 폭집 연평도 폭격, 목함지뢰 사건. 계속 때리고 우리는 계속 얻어맞고.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이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살살 달라가지고 어떻게 잘해버렸더니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코로나에 몰릴 대로 몰렸다. 이러면 우리도 선제 타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가 정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민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일부 관료들이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것이 못마땅하면 그 이전에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 군사 도발하고 때리고 폭발시키고 목함지뢰 터뜨리고 한 거를 먼저 비난하고 서울 불바다가 선제 타격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먼저 비난하고 그걸 전적으로 비난해야지. 우리는 나중에 얻어맞다가 최근에 와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야단을 치냐 이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북한 수해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필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적 지원이야 우리 여러 번 했죠. 그렇습니다. 항상 정말 얻어맞으면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같은 경우 이번에 수해는 말이죠. 수해 시기에 개성 쪽에 김일성, 김정일, 금빛 찬란한 동상이 또 올라갔어요. 거의 김정은이가 참석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 수십 개, 그 많은 금동상들, 김정일, 김일성 동상들 하나, 둘만 덜 만들어도 수재민 자기네들이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색,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인심을 썼습니다. 인도적 지원하고. 그래서 요새 와서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나무랄 게 아니라. 야, 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캐비어 먹고 그냥 외제 승용차 타고 달리고 간부들한테 걸핏하면 고급 선물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고 불쌍한 수해 이재민이나 도와라. 동상이라도 좀 한두 개 덜 만들면 그 돈으로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이번에 또 페이스북의 얘기를 보면 참여 정부의 외교 정책은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 이걸 보고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얼 가지고 외교 높았다고 하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때야말로 한미동맹이 가장 최악의 경주를 몰였던 시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해서 생존과 관련해서 가장 이리적인 외교는 한미동맹의 외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미 관계는 최악으로 갔어요. 심지어는 노무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해놓고 언제 한다는 걸 발표도 안 하면서 미국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걸 알고 우리에 대해서 공정정보 여러 가지 첩보, 그걸 안 줬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설이에요. 그만큼 최악으로 굴렀다고 그러는데 뭘 가지고 외교를 잘했다고 그러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